얘, 내가 너한테 했던 망원들은 다 취소하마. 내가 진짜 생각이 짧았으니까 제발 이 이혼 소장은 없었던 걸로 알 수 없겠니? 이혼이라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안이 있어도 나는 내 아들 이혼남 되는 꼴은 못 봐.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저 당한 거 보셨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저희 엄마 마음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졌을 거란 생각은 안 하시죠? 친정엄마 장례 끝내고 아직 엄마 유품 정리도 못했는데 이제 친정은 없으니 엄마 유산으로 시댁에 효도하라던 시모와 남편에게 처절한 복수를 해줬는데요. 지금부터 전 시모와, 아니, 전 남편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큰 맘 먹고 이곳 썰맘 채널에 털어내려고 합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시고 따끔한 조언이든 따뜻한 위로든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하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된 33살 공유미라는 여자입니다. 이혼한 이유는 시모와 남편의 어이없는 도둑놈 심보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전 시모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무조건 남녀가 반반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을 할 때도 남자가 다 해가는 법 없다며 부부 재산은 공동의 몫이니 여자가 해온 재산도 남편 내조를 위해 같이 공유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여자 재산도 소위 말하는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못 보태줘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니만 결혼하자마자 완전히 돌변한 태도셨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요즘 대부분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도 공동명의로 하는 추세고 시댁에서는 아들 장가 보낼 때 집을 해주면 당연히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해주는 게 당연한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제 주변에서는 그런 시댁 하나도 못 봤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부부별 산재가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과연 시모는 자기네 재산이 있었다면 저와 공동명의로 해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거짓은 성에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집안에 큰 돈 들어갈 일 말 생기면 아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쳐다보기 마련이더군요. 제 전 시댁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차가 이렇게 낡았는데 며느리 너는 남편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도 좋냐? 아우 남들은 팔순에 해외여행 간다던데 며느리는 돈이 있어도 시부모 제주도도 안 보내주는구나. 시어머니는 툭하면 볼멘 소리를 하시면서 제가 시댁에 도리를 하지 않는다며 타박하셨고 대놓고 바라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를 바보로 하는지 제가 기댈 구석이 없다는 걸 약점으로 삼았고 남편까지 한 통속으로 저를 좌지우지하려고 했습니다. 저한테는 줄기차게 자기 집에 갖다 바치기를 바라면서 정작 저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뭐 하나 받은 게 없어요. 집은 제가 살던 명예 아파트에 남편이 그야말로 못 만들어왔고 예물도 산부 다이아반지 하나가 다입니다. 그렇다고 나중에 시부모가 돌아가신다고 한들 남편이 물려받을 재산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형편이었죠. 남편이 그랬던 반면 친정은 시댁보다 훨씬 여유가 있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실 때 꽤나 많은 재산을 남겨주셨고 엄마도 계속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던 분이었으니까요. 시댁에서도 저희 친정이 자기들보다 재산이 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을 겁니다. 시댁에서는 잘 사는 저희 집에 비해 자기들이 부족한 게 많으니 결혼할 때만 해도 시댁에서 제가 결혼 안 한다고 나올까 봐 다 맞춰주고 무리한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싹 태도를 바꾼 게 지금 생각해도 참 소름돋는 일이네요. 엄마들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라도 있기라도 한 건지 결혼 전에 친정엄마와 나누었던 대화가 요즘 참 많이 생각납니다. 제가 결혼을 서둘러 추진하고 시댁이 모자란 거 감수한 건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시댁 형편이 뻔해 보이는데 내가 다 해주고 싶어도 그 댁에서 혹여 네가 해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까 봐 조심스러워. 앞으론 네가 신랑이랑 같이 모아 나간다고 마음 먹고 살아야지 어쩌겠니. 엄마가 너 시집 보내면서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치가 않구나. 너무 대접 못 받고 가는 거 같은데 넌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네가 학벌이 모자라니 직업이 안 좋니? 아휴 속상해서 정말. 그런 거 다 따지고 결혼해도 이혼하는 사람 천지야 엄마. 엄마는 나 결혼 빨리 하라며. 김서방이랑 나 사귄 게 6년이야. 엄마 돈 없는 게 죄는 아니잖아. 우리 둘이 같이 버는데 뭐가 걱정이겠어. 결혼하면 잘 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고 너 결혼하라고 등 떠민 게 아닌가 싶어. 엄마가 아프다고 너 확신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려는 건 아니지? 아설아 절대 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내 인생인데 설마 급하게 하겠어? 내가 결정한 거니까 엄마는 나 결혼할 때까지 그저 건강하게만 있으면 돼. 한복 예쁘게 입으려면 엄마 살 더 쪄야 되는 거 알지? 엄마는 내 결혼식 날까지 다른 걱정 말고 몸 관리만 하자. 사실은 친정엄마가 6년 전 유방암 수술을 하시고 완치 판정을 받으셨음에도 그 해 재발과 전입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엄마와 저 그리고 남동생도 엄마 재발 소식에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당장 당신이 어찌 되는 게 아님에도 천천히 주변 정리를 하셨어요. 저한테도 남자친구와 헤어질 거 아니면 엄마 살아 있을 때 결혼하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하면서 보니 엄마가 보기에도 제가 신랑에 비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엄마 욕심으로 결혼 서두르는 거면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물론 엄마에게는 급하게 하는 결혼은 아니라고 했지만 왜 그런 이유가 없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 결혼하는 것만큼은 엄마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6년 사귄 의리로 남편과 결혼하면서도 이것저것 조건 같은 거 따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솔직한 말로 아들을 거저 장가 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상견례 때 결혼 준비를 의논하면서 남편이 모아놓은 5천만 원 외에 시댁에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알고 친정엄마가 좀 놀라시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면서 집도 해가는 며느리한테 예물도 안 할 생각을 하시냐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제가 원하면 다이아반지 정도는 해주겠다며 황급하게 말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겨우 산부 다이아 하나 받아냈네요. 그래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이 안 나오게 하려고 저와 우리 친정엄마에게 엄청 살살거리며 결혼만 하면 며느리를 엄청 아끼겠다는 말씀만 여러 번 하셨고요. 결혼 전에 친정엄마가 아프시다는 건 시댁에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마 우리 쪽에서 시댁이 좀 아쉬워도 결혼을 서두른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상견례 후에는 종종 예비시어머니가 이런저런 일로 절 부르실 때 예비시댁에 가곤 했는데요. 친정엄마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게 많으신지 대놓고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네 친정엄마 지난번 상견례 때 보니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시더라. 혹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니? 요즘 암도 잘만 치료하면 다들 오래 살기도 한다던데 네 엄마는 괜찮으신 거지? 저는 어머니가 친정엄마를 걱정하셔서 물어보시는 거라 생각했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항암도 하고 수술도 했지만 지금 엄마 상태가 마냥 좋진 않으세요. 엄마는 완치된 거라고 믿고 계셨는데 재발한 거 알고 나서 낙담도 많이 하셨거든요. 일단 병원에서 치료하자는 대로 잘 해봐야죠. 그래도 집에서 일상생활 하시는 건 문제 없으세요. 아이고 어쩌니 너나 사던 총각이 걱정이 많겠구나. 그럼 네 친정엄마 가게는 어쩌고 있니? 반찬가게가 좀 힘든 일이 아닐 텐데 친정엄마 혼자 하시긴 힘들겠다. 새벽에 와서 일해주시는 분이 있어서요. 엄마는 지금 힘든 건 못하시고 가게 매출 관리하고 재료 장 보는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 음 사실 나도 반찬 만드는 건 자신 있긴 한데 혹시 네 친정엄마가 도움 필요하면 이야기해라. 집만 가까우면 내가 자주 들릴 텐데 아쉽구나. 시어머니는 엄마 가게 걱정까지 하시면서 일손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일을 도와주겠다는 말씀까지 해주셨다는 게 감사해서 알겠다고 대답은 했지만 사실 시어머니를 굳이 엄마 가게에 일손 필요하다고 부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결혼 전 시어머니가 간혹 엄마 가게 와서 반찬도 몇 번 사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시집 보내는 거 아깝다고 하시던 엄마도 점차 시댁에 마음을 여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엄마 항암 휴식기에 컨디션이 괜찮을 때 결혼을 했고 엄마 집 근처에 있는 제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엄마를 모시고 싶었지만 그래도 혼자가 아니라 남동생이 있으니 조금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엄마는 가게 운영도 평소대로 하시고 제가 남편이랑 집에 가면 같이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할 만큼 체력은 괜찮으셨어요. 그렇게만 잘 관리하면서 생활하면 더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는데 암이라는 병이 참 무서운 게요. 아무리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해도 끈질기게 다른 부위에 자리를 잡고 자라더라고요. 엄마 상태가 안 좋아진 시점이 제가 결혼 1년이 넘어갈 무렵 암이 뼈로 전이되면서부터였습니다. 통증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썼는데도 밤에 엄마가 많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날도 있다고 동생도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거 보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만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이 상태로 더 나빠지면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시면서 제게 담담하게 엄마 죽음 이유를 준비시켰습니다. 미진아 힘들겠지만 엄마가 주변 정리할 수 있게 네가 좀 도와줘. 납골당도 미리 계약해놔야 나중에 너희가 편할 거야. 그건 호진이랑 같이 의논해서 정하렴. 그리고 엄마 유언장도 공증받아야 하고 보험이랑 통장도 미리 정해야 하는데 엄마 어디 떠나려는 사람처럼 갑자기 급하게 왜 그래. 아직 엄마 그런 거 준비할 때 아니니까 나 속상하게 하지 마. 그래도 언젠가는 닥칠 일이 아니냐. 니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엄마 말대로 해. 슬퍼할 거 없어. 준비 없이 갑자기 가는 사람보단 엄마가 훨씬 운이 좋다고 생각하자. 응? 엄마가 살아 계신 듯 이별을 준비한다는 건 힘들었지만 엄마 말대로 납골당도 계약해놓고 미리미리 엄마 유산 상속을 위해 사전에 준비를 천천히 해놓았습니다. 시댁에서는 우리 친정이 먹고 사는 걱정은 없는 거 알고는 계셨을 겁니다. 친정 엄마가 사는 아파트는 시가 8억짜리 역세권 아파트였고 결혼 전 전세를 났던 채 아파트도 대출이 좀 끼긴 했지만 5억대 아파트였어요. 엄마가 20년 넘게 하신 반찬가게 상가는 엄마 소유셨고요. 남편에게 엄마의 재산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는 안 했지만 살면서 남편도 눈치코치로 친정 엄마 재산이 꽤나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엄마 상태가 나빠지면서부터는 간혹 저한테 엄마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근데 말이야 장모님 재산이 꽤나 많으신가 봐 처남이 그러는데 엄마 재산이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자기도 모른다더라 지금 사는 아파트 말고 현금도 꽤 있으신가 봐 우리 엄마 재산에 뭔 관심이 그리 많아 당신이 물려받을 것도 아니잖아 나는 아니지만 당신이 물려받을 거잖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당신은 장모님 재산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알아? 글쎄 대부분 부동산이긴 한데 사실 나도 현금 재산은 정확히 몰라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장모님 저렇게 몸도 안 좋으신데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해봐라 이런 건 매정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미리 자식들이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야 당신이라도 장모님 재산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안 그래? 나중에 기회 봐서 장모님하고 이야기해 봐 알게 되면 나한테도 좀 알려주고 당신이 그거 미리 알아서 뭐하게 어차피 나중에 알게 될 텐데 아픈 엄마한테 그런 거 물어보고 싶지 않아 남편이 엄마 재산 궁금해하는 건 서운하면서도 이해는 합니다 남편도 당연히 궁금할 수 있죠 하지만 친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시어머니계에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엉뚱한 잔소리를 들을 때는 저도 못 참고 화를 내곤 했습니다 너 엄마 돌아가시는 거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어야 할 거다 저르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너 챙길 거 제정신으로 못 챙겨 너는 동생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리고 네 몫은 챙겨야 할 거 아니니 엄마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제 몫을 챙기라는 말을 하시는 시어머니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아마 누구든 화가 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어머니 왜 그이랑 어머니가 자꾸 엄마 재산을 궁금해하시고 챙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직 저희 엄마 안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이러시는 거 꼭 우리 엄마 돌아가시는 날만 이제나 저저나 기다리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 몫이라뇨 그걸 어머니가 왜 걱정하세요? 너 기분 나쁘라고 한 말 아니야 넌 아무리 그래도 네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성질을 내는 법이 어디 있어 다 너 생각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니까 고맙게 생각해야지 결혼 전에는 결혼 전에는 저와 엄마에게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말이나 행동을 하시는 걸 보고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제게 지갑 역할을 바라셨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제가 남편보다 꽤나 돈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는 툭하면 백화점에 절 데리고 가서 카드 결제를 하게 하신다거나 여행 비용을 보태달라던가 무리한 요구를 자주 하셨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잦았고 항암제는 보험 적용이 안 돼서 너무 돈이 들 때였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참다 못해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더 뻔뻔했습니다 여보, 이것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효도할 수 있는 거야 장모님 봐서 당신도 잘 알잖아 돌아가시고 나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 큰 돈 쓰는 것도 아니구만 우리 엄마 해달라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효도한다 생각해 효도는 아들인 당신이 하는 게 맞지 왜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나 지금 우리 엄마 때문에 매일 정신 없는 거 알면서 그래 어머님께 당신이 말씀드려 지난번에는 당신 차까지 바꿔주라 하시더라 낡은 차 타고 다니면 당신이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는다고 하시는 거야 내가 싫다고 해도 어머니는 듣지도 않으셔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셨다고? 아, 엄마가 나 차 후진거 타고 다니니까 보기 안쓰러우셨나 보네 뭐, 말 나온 김에 당신이 바꿔주면 좋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당신은 그런 말이 나와? 결혼만 하면 우리 엄마한테 큰아들처럼 잘하겠다고 한 건 다 뭐야 지금 당신이랑 어머니 보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알아? 우리 엄마 재산이랑 내 돈 보고 결혼했다는 생각만 들어 그때는 엄마가 많이 아프시던 때라 심적으로 저도 많이 힘들었는지 분노가 잘 안 참아지더라고요 남편과 말다툼을 하면서 이혼 말까지 꺼냈었는데 제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꺼내자 남편이 그제야 놀랐는지 수그러들더라고요 다 잡은 고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요리하려다가 제가 이혼을 쉽게 이야기하니 움찔했던 거죠 저 결혼하고 나서 슬프게도 친정엄마는 점점 몸이 나빠져서 더 이상은 반찬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렀고 결국 가게 임시 유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항암을 하는 게 무의미하니 통증 조절을 위해 호스피스 입원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간호를 위해 직장에 휴직을 하고 엄마 옆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반년을 채우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직은 엄마 돌아가셨을 때 기억을 떠올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저와 동생 얼굴을 전부 보시고서 편하게 돌아가셨으니 그걸로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당신을 위해 별로 쓴 것도 없이 평생 고생만한 엄마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엄마 장례식이 끝나도 저는 한동안 정신을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동생이 없었더라면 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마 혼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사망신고며 납골땅 문제며 슬퍼할 겨를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 남은 정신적 기둥이었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남동생과 저 둘뿐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도 했지만 동생은 결혼도 안 했는데 혹시 나중에 장가 갈 때 처가에서 흠을 잡지는 않을까 미리부터 걱정도 되었고요 다행히 엄마가 남긴 유산을 정리하다 보니 꽤나 액수가 많았습니다 엄마 유언장에는 남동생과 제게 5대 5로 해놓으셨더라고요 호진아 엄마 유언 말이야 나는 너보다 모아놓은 돈도 있고 하니 엄마 살던 집은 팔지 말고 네 명의로 해주고 싶어 너도 결혼해야 되는데 우린 부모님도 없으니 든든하게 집이라도 있어야 결혼하는 게 수월할 거야 누나도 참 벌써부터 나 장가 보내는 걱정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누나랑 같이 나누라고 남겨주신 건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 이 집은 전세 주고 나는 회사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갈 생각이었거든 그건 네가 편한 대로 해 어쨌든 지금 당장 엄마 살던 집 할 생각은 없는 거 맞지? 그럼 누나 말대로 해 누나는 이 집 꼭 너한테 주고 싶어 엄마 유지인이 저는 그대로 따를 생각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명의의 집이 있어서 남동생이 먼 훗날 장가 갈 것을 고려해 조금 더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살던 집은 동생 명의로 넘겨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사 문제를 정리하는 동안 유독 남편과 시어머니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 상황을 알려고 했습니다 여보, 지금 장모님 재산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는 거 맞지? 엄마 유지대로 차차 정리하려고 해 혼자 사는 절반으로 나누고 엄마 살던 집은 내 동생 앞으로 명의 이전해 줄까 생각 중이야 어차피 내 동생 결혼할 때 집도 있어야 하고 지금 사는 집이기도 해서 나는 이미 결혼 전에 산 집도 있고 하니 굳이 엄마 살던 집 팔아서 동생이랑 나눠 가질 필요 없는 거 같아서 말이야 그런데 남편은 제가 동생에게 엄마 살던 집을 주려고 하는 걸 유독 못마땅했습니다 뭐? 장모님은 당신이랑 처남이랑 동등하게 나눠 가지라고 하셨다며 그럼 그대로 따라야지 왜 당신이 덜 가지려고 하는 건데? 아무리 남매 사이라도 그건 아니지 가족끼리 영 끊는 게 대부분 금전 문제 때문인 거 알지? 그런 잡음 안 나오게 하려면 정확하게 장모님 유언대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당신 눈엔 내 동생이 고작 재산 때문에 나랑 사이 갈라설 인간으로 보여? 그리고 내가 상관없다면 동생한테 더 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당신이 왜 우리 엄마 재산 분할 문제 간섭하는 건데 나랑 동생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당신은 간섭하지 말아줘 이게 왜 간섭이야? 너랑 난 부부인데 우리 몫으로 오는 재산 궁금한 건 당연하지 나야말로 당신 그렇게 말하면 좀 서운하다 내가 장모님 장례 치를 때 당신 힘들까 봐 애쓴 거 생각 안 나? 재산 문제 간섭하는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했더니 오히려 서운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시어머니까지 가세해 저를 은근히 들복으셨다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니 너 사돈 총각한테 니 엄마 집 주기로 했다던데 그게 사실이니? 얘 내가 이런 말 한다고 고깎게 듣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 가족끼리도 돈 문제 때문에 안 보고 사는 경우가 주위에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니가 그런 식으로 양보한다고 사돈 총각이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돈 앞에선 가족도 없는 거다 니 친정엄마가 유언 남긴 대로 나눠야 뒤탈이 없는 거야 시어머니 말을 듣는데 저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어머니에게 엄마 유산에 대해 뭐라 얘기를 했으니 제게 말을 하시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건 저랑 제 동생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남편한테도 말한 것 같은데요 어머니 어머니 어딜 봐서 저랑 제 동생이 엄마 유산 때문에 틀어지겠어요 저는 결혼도 했고 이미 집도 있지만 제 동생은 부모님도 없이 결혼해야 되니 제가 누나로서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말씀은 안 하시는 걸로 알게요 너보다 보고 들은 게 많은 어른이 얘기해 주는 거니까 듣기 싫다고만 하지 말고 잘 새겨들어 내가 그랬잖니 엄마 살아계실 때부터 니 목 잘 챙기라고 한 거 기억나지? 어쨌든 니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니 더는 나도 얘기 안 하마 어머니는 더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대답하셨고 저도 화가 났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유산 문제 간섭이라뇨 힘들고 어렵게 해외여행 한 번 가보지 않으시고 평생을 일만 하시다 가신 친정엄마에게 많은 유산 솔직히 제가 쓰기도 아깝고 마음이 허전하고 아프고 목이 메는데 왜 자기들 것처럼 관심을 보이는지 아마 제가 아니라 누구든 저 같은 상황에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남긴 현금 유산을 정리하면서 또 불거졌습니다 엄마 현금 재산이 9억 정도 있었는데요 남편이 현금 액수를 듣더니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난 또 로또 복권 당첨된 금액 정도는 되는 줄 알았네 천암하고 나누고 나면 딱 아파트 한 채 값이구먼 당신 월급으로 10년 모아도 벌 수 없는 돈일걸? 우리 엄마가 평생 일군 재산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줘 듣는 나는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 그 돈이면 그냥 아파트 한 채 사놓고 오르기 기다려도 되겠다 뭐 어디까지나 당신이 결정하는 거니까 나도 더 이상은 말 안 할게 아파트를 사든 통장에 넣어놓든 내가 결정할게 당신이 자꾸 나 상속 문제 관여하는 거 오해하지 않게 해줘 우리 엄마 돌아가신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잖아 같이 슬퍼해 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적어도 내 앞에서는 슬퍼하는 척이라도 좀 해줘 제발 유산 얘기는 당분간은 하지 말아주라 남편에게 부탁까지 했음에도 남편은 저의 부탁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내가 치사하게 이런 얘기하기 전에 당신이 알아서 우리 집에 자라면 어디가 덧나? 매번 당신은 내가 당신 재산 탐내는 파렴치한 취급을 하더라 이건 우리 부부 일이기도 해 내가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이 있으니 당신 집에 알아서 잘 알아 뭐 그런 거야? 솔직히 돈 많은 며느리한테 뭐라도 안 바라는 시어머니 어디 있겠어 당신은 집도 있고 장모님 물려받은 부동산까지 합치면 자산만 거의 15억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힘들게 사는 남편 집안 당신이 일으켜 줄 생각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당신은 이제 친정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부모라고 생각하고 효도해야지 남편은 제가 부모님이 전부 안 계시니 자기 부모에게 알아서 잘하라는 말을 하며 물려받은 재산으로 자기 집안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단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금전적으로 기대하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남편 입으로 막상 속내를 듣자 기분이 참 안 좋았습니다 효도는 셀프라고 주장하는 저와 남편은 의견 차이로 많이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정권은 돈줄을 쥐고 있는 저였으니 남편은 제게 아주 못되게 하진 못했네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주셨는데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보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오라고 한 장소가 우리 집 근처 부동산이었어요 얘, 너 지금 시간 되니? 당장 와줬으면 해서 그래, 급한 일이다 급한 일이요? 어머니, 혹시 뭐 안 좋은 일 있는 건 아니신 거죠? 안 좋은 일은 아니야 일단 내가 주소 보내줄 테니 얼른 와라 너희 집 근처 부동산이니 찾기는 어렵지 않을 거야 네? 부동산이요? 부동산은 갑자기 왜... 아이고, 전화로 할 말은 아니야 와서 얘기해 줄 테니 오기나 하렴 대체 우리 집 근처 부동산에 무슨 급한 볼일이 있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일단 어머니가 오라는 부동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버리고 있는 짓이 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오라고 한 부동산에 도착하니 어머니는 부동산 사장님과 즐거운 표정으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에 들어서자 어머니는 반색을 하시더군요 왔구나 한참 기다렸다 얼른 이리 앉아봐 오늘 우리 땡 잡은 일 있어서 너 급하게 부른 거야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어머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장이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여사님은 어쩜 며느리 복이 이렇게 많으세요? 시어머니가 부르니 이렇게 달려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암튼 제가 오늘 아주 좋은 매물 소개해드리는 건 줄이나 아세요 네? 지금 매물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부동산에 집 사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요 아하, 아직 어머님이 말씀 안 하셨구나 며느님 집이 아니고 어머니가 살 집 보러 오신 거예요 알아보신지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근처 금매로 나온 아파트 알아봐 달라고 하신 지가요 오늘 좋은 가격에 매물이 하나 나와서 급하게 연락했네요 어째, 며느님도 같이 집 보러 가실까요? 한 달 전이라면 엄마가 돌아가실 무렵부터였다는 건데 어머니는 왜 우리 집 근처에 집을 알아보고 계셨던 걸까요? 저는 부동산 사장 말을 듣고 황당했지만 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되신 거예요?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 알아보고 계셨어요? 근데 어머님 집도 아직 안 파셨잖아요 갑자기 왜 집은 이사 오겠다고 하시는 건지 어머니, 현금도 없으신 거 아니었어요? 어찌 되긴, 너 엄마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 있잖니 며칠 전에 사전 총각하고 재산 문제는 다 정리했다고 들었다 현금도 꽤 받았다며 근데 그 돈이 딱 집 한 채 살 액수라길래 나도 마침 집 알아보는 중에 잘됐다 싶더구나 마침 금매가 나왔으니 너 부른 거야 이 집 진짜 싸게 나온 집이야 이거 놓치면 절대 이 가격으로 살 수 없을 거다 그러니 너 유산 상속받은 돈으로 이 아파트 하나 사주거라 아, 그깟 사억쯤 너한텐 푼돈 아니니? 어머니는 그리 말씀하시며 부동산 사장과 마주보고 웃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을 듣고 잠시 멍하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 얘 좀 봐 뭔 말을 해야 할 거 아니니? 왜 얼빠진 표정을 하고 그래? 이 집 주변 시세보다 5천이나 싸게 나온 집이니까 오늘 가계약금이라도 붙여놔야 돼 너 통장에 한 200 정도 가지고 있지? 미리 상의도 없이 어쩜 이러세요? 제 돈으로 왜 어머니 아파트를 사요? 그리고 왜 저희 집 근처로 오시겠다는 건데요? 정 사고 싶으시면 어머님 집 팔고 오세요 어머니는 저의 대답을 듣더니만 조금 전 들뜬 표정이 차갑게 식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사장은 처음과 달리 제 표정을 보고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저기, 며느님, 그리고 어머니 일단 이 집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고 이번 주까지 기다려 볼게요 두 분이 얘기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서로 말씀 나누시고 저한텐 따로 연락 주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고 어머니는 당황하셨는지 부동산 사장과 몰아두어 말씀하시더니만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어머니와 직접 부딪히는 것보다 남편을 통해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대화해 왔자 저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집 사는 건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집 사드리자고 재산 상속받은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일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저는 최대한 감정을 자제하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부동산 사장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역정을 내셨습니다 너, 다른 사람 앞에서 시어머니를 이리 망신 줘도 되는 거니? 내가 아주 낫뜨거워서 혼났다 나는 이미 결정한 일이야 어차피 나 죽으면 너한테 도로 갈 재산이야 시엠이가 이런 말 하기 전에 먼저 알아서 베풀면 얼마나 좋을 거 꼭 시어미가 말을 해야겠니? 너는 친정엄마 돌아가신 거 보고 느낀 게 없어 시엠이 살아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다 어머니는 화를 내며 돌아가셨고 부동산 사장 말대로 딱 일주일간 생각해 볼 시간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이 마치 자기들 돈인 양구는 모습을 보고 저는 5만 정이 다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만 돌아오는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신 줄이나 알아? 나더러 친정엄마한테 상속받은 유산으로 아파트를 사달라고 하시더라 그것도 우리 집 5분 거리 아파트에 오고 싶으시대 당신 혹시 알고 있었어? 아, 어머니가 전에 한번 우리 집 근처로 오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 있어 근데 금매가 나왔다는 거지? 그럼 뭘 고민이야 당신이 그 집 사주면 되는 거잖아 그동안 장모님한테 효도했으니까 우리 엄마도 자식들 근처 살면서 효도 받으셔야지 그게 당연한 거야 당신 설마 싫다고 한 건 아니지? 뭐? 나 참 기가 막혀서 가제는 개편이라더니 내가 지금 당신한테 왜 말했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우리 엄마 유산으로 당신 엄마 아파트 사드리는 게 당연하다는 거야? 그럼 안 될 건 또 뭐야? 이참에 당신도 우리 엄마한테 그동안 못한 유도하면 좋잖아 나는 우리 엄마랑 멀리 떨어져 사는 거 마음에 걸렸거든 가까운 데 사시면 잘 챙겨드릴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 이번에 장모님 돌아가시면서 나도 확실히 느낀 게 있어 부모님한테는 살아 계실 때 잘하자 이거야 남편은 제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어머니가 이사 오는 걸 당연히 자식이 할 일이라며 괴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근데 웃긴 게요 효도를 하려면 아들인 자기가 할 것이지 왜 제 돈으로 하겠다는 거랍니까? 하아 당신은 어머니랑 떨어져 살면서 그렇게나 마음이 안 좋았어? 그럼 그 효도 당신이 하면 되겠네 당신은 우리 엄마 살아 계실 땐 뭘 그리 잘한 게 있다고 이런 걸 바래? 효도는 셀프인 거 몰라? 효도는 네 돈으로 해야지 나 더 이상 긴 말 안 해 어머니가 아들 사는 집 근처로 오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시라고 해 하지만 내 돈으로 어머님 집 사줄 일은 절대 없을 거야 그리고 난 어머니 근처에 살면서 괴롭힘 당하기 싫거든 당장 내일 부동산에 집 내놓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남편에게 집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인간도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뭐? 집을 내놔? 당신 뭐 나를 내쫓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집을 당신 맘대로 왜 내놓는 건데? 내 집을 내가 내놓는다는데 문제 있어? 나는 당신 내쫓겠다는 게 아니라 이혼하겠다는 거야 평생 내 돈 내놓으라고 괴롭힐 거 눈에 보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이혼해 이혼이라니! 당신 정말 미쳤어? 재산도 많으면서 왜 그리 우리 집에 인색하게 구는 거야? 난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신이랑 이혼 못 해 어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볼테면 해 봐 당신은 만약에 당신 부모님 돌아가셔서 받은 유산 몇 억을 내놓으라고 강자 놓으면 열 안 받겠니? 난 절대 엄마 유산으로 당신 엄마 집 사줄 생각 없어 근처에서 살 생각은 더더욱 없고 내 재산 가지고 왜 당신 가족이 자기 것처럼 구는 건데? 거지 같은 소리 하는 당신 가족한테 추호도 이익 없게 할 거니까 또 한 번 당신이나 시어머니가 코락말코 같은 소리 입이라도 뻥끗하는 날은 이혼 도장만으로 절대 안 끝날 줄 알아 가진 거 없으니까 아주 로또 맞았구나 생각했니? 당신 내 집에서 짐 챙겨 나가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 2년을 같이 살았어 나도 그동안 돈 벌어서 생활비 냈는데 이 집에 권리가 없겠어? 이 집 부동산에 내놓기만 해 나는 절대 이혼 도장 찍을 생각 없어 그래, 도장 못 찍겠다면 소송할 수밖에 없겠네 어디 누가 이기나 한 번 해보자 그럼 남편이 얄밉게 나오니 그냥 순순히 도장 찍고 끝낼 게 아니라 단단히 한 번 혼을 내주고 싶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쫓아내고 나서 그날로 이혼 소송을 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아마 가진 게 없으니 일단 후퇴하는 의미로 집에서 짐을 챙겨 나가긴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가 이혼 소송을 알아보는 와중에도 시어머니에게 줄기차게 전화나 문자가 와서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이 이혼한다는 건 싫으셨는지 저를 구슬리기도 하고 또 윽박지르기도 했지만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집 문제는 포기할 테니 이혼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대체 누가 누구에게 선심을 쓰든 말하는 건지 그 문자 보고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소장을 받고 나서 두 사람 다 정신이 번쩍 들었나 보더군요 설마 제가 진짜 이혼 소송을 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남편이 먼저 싹싹 빌었고 시어머니도 그제야 다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며 미안하다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예, 집 사달라고 한 건 내가 취소하마 내가 진짜 생각이 짧았으니까 제발 이 이혼 소장 없었던 걸로 알 수 없겠니? 이혼이라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안이 있어도 나는 내 아들 이혼남 되는 꼴은 못 봐 어머니는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저 당한 거 보셨다면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어머니 같으면 아들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저 집 사줄 수 있어요? 아님 몇 억이라는 돈을 턱 하니 며느리 가지라고 주실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남편과 시모가 거듭 사과하고 매달렸어도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 우리 부부는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애도 없었고 혼인 기간도 짧았지만 제가 당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받아서 아주 작게나마 위자료도 받았네요 어쨌든 이혼한 지금은 남편과 전 시모에게서 더 이상의 연락이나 괴롭힘은 없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살던 신혼집은 다시 새를 놓았고 엄마가 살던 집에서 동생과 같이 지내고 있어요 이혼을 다소 급하게 결심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시댁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곤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번 참고 넘어가 주기 시작하면 돈 가지고 끝까지 괴롭힐 테니까요 돈도 있고 직장도 있는 판에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낫지 왜 내 재산 탐내는 시가 식구들을 보고 살겠어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하죠 아마 이혼하지 않았다면 사는 동안 내내 저는 그 집안 식구들 지갑 노릇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짧은 결혼 생활 더 참고 살지 않고 이혼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을 선택한 건 저였으니 결혼 생활하며 낭비한 시간은 제가 감수할 몫인 거고요 저의 이혼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인 거 다들 아시죠? 혹시 좋은 마음으로 본인 재산을 남편과 공유하거나 베풀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꼭 신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욕심 없는 사람도 돈 앞에서는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날씨가 점점 풀려가는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